에 어이 아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그게 몇 번이요? 21이에요. 아 번호도 뒤로봤네 21번 알았어 해 줄게 21번이요? 아까 쌤들은 많아갖고 저기 수요반에서 금요반에서 배운 놈 해달라고 자 21번 해주세요. 한 번 해주세요.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속? 고급반에서 한께로 자기도 해둘라 이거요. 나 그거 속을 내가 알고 있어. 내가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. 너무 좋더라고. 그래 21번이라고 흥탈형 여보 우리 거시기한테 줬어요 줬어요. 흥탈형 학교 21번을 봐봐. 넘버링 연합장 거기에 21번. 자 그럼 들어갈게요. 홈원. 시작. 홈원. 왜 그렇게 억지로 떨어지지 말고. 홈원. 홈원. 세상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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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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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밍이 제일 이쁘네. 고밍을 잘해야 돼 여기는. 으. 음. 음. 사람을, 사람을 내 일제, 내 일제 좋아 웃는 길과 우는 길을 그 누가 되었던 곳 그 누가 되었던 곳 뜻이나 일러줘 뜻이나 일러줘 웃는 길 찾으려고 웃는 길 찾으려고 헤매여 왔건 만원 헤매여 왔건 만원 웃는 길은 영영없고 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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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성으로 으로함 시성으로 으로함 부르고 불러 부르고 불러 이 생에 맺힌 하늘 이 생에 맺힌 하늘 부생의 나 부생의 나 부생의 나 풀어 주시라 풀어 주시라 염불파로거거거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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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여들 볼라네 허여들 볼라네 허여들 볼라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쉽지는 않죠? 빡빡해. 그래도 언젠가는 배울거니까 또 배우면 돼 그럼요 홍원 시작 홍원 세상에 세상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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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데? 네 홍원 세상에 음 음 시작 홍원 세상에 음 음 시작 ça 람 음 사람 음 으 으 으 으 내 일찌 5, 6방에서 내 일제 운난 길과 우는 길을 운난 길과 우는 길을 그두가 되었던 곳 그두가 되었던 곳 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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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나 일러주오 웃는 길 찾으려고 웃는 길 찾으려고 웃는 길 찾으려고 헤매여 왔건만은 헤매여 왔건만은 웃는 길은 영영없고 웃는 길은 영영없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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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고 불러 부르고 불러 이 생에 맺힌 하늘 이 생에 맺힌 하늘 후생에나 후생에나 부러 주시라 후생에나 부러 주시라 연불 바로 하늘 연불 바로 하늘 허안을 허야를 본라네 허야를 본라네 본라네 아아이구 태궁 아아이구 아아이구 태궁 하 하 하 하 성화가 나 내 해 이렇게 해 드렸으니까롱 들어갖고 이제 해갖고 와서 다음 주에 점검 받으시오. 이거를 나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. 저기 뭐야 내 앞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바로 여기서 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오. 금께로 그렇고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치고 우리 배 의원님이 공수배를 하시시오. 공수배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부모들 많이 하셨습니다.